대화가 필요해 우린 대화가 부족해 서로 사랑하면서도 내가 참을락했는데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너 도대체 뭐하고 돌아다니고 아침에 해 뜨면 뽀로로 기 나가가 하루 종일 싸돌아다니다가 밥 먹을 땐 내가 쩔려쩔려 들어오고 너 어디 돌아다니고 어디다 내가 다시 할게 바람이 꼬이네 나 문으로 참다야 돼 도저히 안 되겠다 밥 먹을 땐 내가 쩔려쩔려 들어오고 어디 갔다 왔노 어디 갔다 왔노 학교 갔다 왔는데 졸업 안 했네 올해 입학했는데 밥 먹자 그래도 큰아 이놈은 밥 먹을 때 되면 기 들어오기라도 하지 둘째 안은 어디 갔노 언제 코빼기도 안 보이노 아 교육을 당신이 어떻게 시키는 거고 둘째는 어디 갔노 아는 야 하나입니다 저번에 같이 밥 먹던 걔는 누구? 할아버지인데 미안해 밥 먹자 참 당신 요즘 수상합니다 며칠 전 옆집 보경 엄마가 봤다 카는데 당신 차 옆자리에 웬 긴 생머리 여자 태우고 생글 생글 웃으면서 문 열어주고 문 닫아주고 여자 누굽니까 당신 요즘 뭐 하고 다니는 겁니까 택시 혼자 다는다 아이가 밥 먹자 밥 먹자 밥 먹자 아 참 얼마 있으면 그 장인어른 생신이지? 생신 그걸 왜 알았습니까 내가 다 안다 저기 내가 담배값 한 푼 두 푼 낳기 가가 장인어른 장모님 제주도 여행권 마련했다 4박 5일 동안 여행권 마련했다 4박 5일 동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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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세요 아닌데 미친놈아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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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카는데 유재석이 집 아니냐는데 얘 미친놈아 수은아 니 아버지 이름이 뭐고? 불러주이소 유 유 제 슥 슥 슥 슥 한번 보자 재 슥이 아니고 재 슥 모르나 재 슥이 아니다 재 슥이 재 슥이라고 내가 뭐라 캤습니까? 아 아 아 아